인천대로의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의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인천시는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7년 준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시민들의 수건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 마지막 관문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봉계도에 올랐습니다.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 구간은 옛 경인고속도로 가좌나들목부터 서인천 나들목까지 총 4.51km입니다.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총 5,041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인천시는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준공 목표는 오는 2027년. 올해 안에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끝내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대규모 사업에 투자 타당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무사히 통과했고요. 이에 따라서 조속한 사업 실현이 가능해졌습니다. 향후 일반화되는 인천대로나 주변 원도심의 교통운접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50년간 도로로 인한 지역단절과 교통소음, 비산먼지 등의 피해를 호소해 왔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위해 지하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는 인천대로 지하도로 상부 구간에는 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옹벽과 방음벽을 철거하고 공원과 녹지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인데 원도심 지역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